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OBS 아나운서 최수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꿈을 키워가던 2000년대 중반에도 봄원은 최고의 시설과 선생님들의 열정을 자랑했습니다. 봄원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새롭게 통합 이전한 공간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봄원이 얼마나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공간에 직접 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네요. 봄날은 온다. 화이팅 하세요.